자, 다 잘라먹고 헉! 구독과 좋아요, 구독, 사랑해! 으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악 으악 자 테즈 요거랑 썬나이즈 프레쉬 다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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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 치킨이 먹고싶어서 이제 윙스탑에서 시켰어요 이제 곧올 때가 돼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기사분께서 거의 다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바로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다운이 윙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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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상영보다 엄청 많아요 잘 먹겠습니다 다운이 오리엔탈 소이소스가 제일 맛있어요 다른거는 향이 조금 강한거 같고 아아 이제 많은 고민 끝에 계란볶음밥 먹으려고 하거든요 재료는 파랑 계란 5개 굴 소스 냠냠냠 파기름을 내야 되거든요 물을 부어 먹으러 가야겠다 소금을 부어줘 소금을 부어줘 소금을 부어줘 곰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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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을 살짝 태울거에요 밥 굴소스 조금 다 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으니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짜잔 페랑가서 산 티셔츠 예쁘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예전에는 파인애플 제가 다 잘라먹고 손지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좀 귀찮아서 요즘 요런거 사먹거든요 다 잘라 돼있어요 너무 행복하다 저 밥도 먹고 지금 후식까지 먹고 있어요 파인애플 벌써 마지막 조각이요 자 오늘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짜파게티 먹겠습니다 제 라면 창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파게티도 있고 탈도비빔면 불닭 미트 스파게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왕 짜파게티 3개랑 계란 계란 두 개 한번 봅시다 끓을 끓을 준비로요 갈릭 솔트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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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올리브유 이것도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먹고 싶었던 치킨을 치킨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을 거거든요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먹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슨 닭을 준비하고 감자 전분가루로 만들 거거든요 손질을 조금 하겠습니다 물 정도를 만들어 줄 건데 전분가루를 넣고 여기에 물을 넣어주고 물을 넣어주고 물을 넣어주고 여기 이제 물이랑 전분이랑 분리가 됐거든요 이렇게 물 한번 버릴게요 다 Amp 보정 lys disc 전분 보정 아 뜨거 캠핑 국물 아 뜨거워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기름 너무 많이 튀었어요 다 기름이다 반짝반짝거리는거 만들었습니다 완성 한번 먹어볼게요 치킨집 다리 까요 여러분 아 너무 맛있는데 좋아요 구독 사랑해 안녕 하하하하 감사합니다.